작업하면서 쓰는 오디오 환경인데요. 사진에 보이시는 제품은 왼쪽이 모니터 오디오 스튜디오 2, 오른쪽이 스튜디오 6라는 모델입니다. 이 이후에 숫자가 높아지면서 톨보의 형태로 또 상위 모델이 두 가지인가 세 가지 정도가 좀 더 있고요. 일단 많이 알려지지 않은 스피커인데 이 모니터 오디오 구형 스튜디오 시리즈가 생각보다 좋아요. 지금 현행기로 나와 있는 스튜디오는 듀얼 우퍼, 더블 우퍼를 가지고 있고 가운데에 리본이었나 ATM이었나 하는 트위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노선의 스튜디오 시리즈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스튜디오 시리즈를 스팬더, 사모에이, 로이드 신트라 이렇게 세 개를 나란히 비교했고 거기에다가 별도로 린 칸까지 넣어서 책상파이용 소형 스피커를 집중적으로 제가 비교를 했었어요. 세 기종은 동시에 칸은 별도로 1대1로 이렇게 비교를 했었는데 그 중에 저는 스튜디오 2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좌측 모델이에요. 굉장히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상에서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그리고 이 뒷 벽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책상파이는 또 책상이 많이 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역이 생각보다 많은 스피커를 쓰는 게 상급 기종을 쓰는 게 책상파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저는 좀 많이 느껴왔고요. 때문에 좀 더 소형 스피커들을 위주로 해서 저는 책상파이, 니어필드 환경에서는 좀 제품들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큰 넓은 환경이나 본격적인 스탠드로 놔둬서 본격으로 세팅하는 경우는 좀 별도죠. 그리고 이렇게 스튜디오 6 같은 경우는 별도의 스탠드를 저쪽에다 책상 옆쪽에 둠으로써 책상이 같이 떨게 되면서 굉장히 저역의 양감이 확 부풀어지게 되는 거고 책상이 좋으면 좋을수록 덜 그렇고 저가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많이 울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역이 많아지는 건 그렇다 치지만 좀 혼탁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 감안하시는 게 필요하고 스튜디오 2는 후면 덕트이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튜디오 6는 저면 듀얼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6 같은 경우는 최적이 훨씬 더 여유가 있는 만큼 또 우퍼도 사이즈도 크고 인클로즈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저역의 양감 차이가 아주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수준은 아닙니다만 엄연히 덩치와 체급 차이는 쉽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로이드 신트라와 비교했을 때도 신트라와 스튜디오 2는 굉장히 호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튜디오 2가 조금 더 올라운드적이었고 신트라는 조금 중고역에 치우친 느낌이었다면 스튜디오 2는 조금 더 올라운드적인 성격이 좀 더 많이 가미되었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마음에 들었고요. 신트라도 굉장히 좋은 스피커입니다. 스펜더 3호에이 같은 경우는 저의 경우에서는 공감 못 하실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가장 꼴등을 했고 지금 앞서 말한 4개 기중 중에서 가장 별로였다. 스튜디오 6까지 넣어도 5개 기중 중에서 가장 별로였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더 올라운드적인 성격을 가진 스피커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클래식에서도 소편성만 듣는다거나 보컬만 듣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서 그렇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기중이 있었다고 하면 그 기중의 상위 혹은 하위 기중들, 시리즈가 있는 경우라면 혹은 전세대 기중, 후세대 기중 같은 것도 한 번 인생 스피커다. 혹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오디오 제품들에 대한 성격이나 성능을 좀 면밀하게 관찰해보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나란히 놓고 AP 테스트를 하게 되면 어떤 제품이 나에게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당연히 귀찮고 번거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냥 주어지는 건 없죠. 인터넷에 저도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오랫동안 글을 남겨놓은 리뷰를 썼던 사람이고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수고와 노력과 열정들은 본인의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은 참고로 대략적인 굵은 기준값 정도만 잡고 나머지의 세부적인 본인에 맞는 최적의 그것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 동일한 제품들에서도 비교될 만한 기종들끼리에 대한 비교 같은 것은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런 식의 과정들을 매번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제가 좀 꽂혀있는 기종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 시리즈를 전부는 아니고 두 개, 세 개 모델 정도 써보면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져요. 작은 기종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큰 기종들을 가지고 있는 장단점 그런데 좁은 공간, 니어티빌드 환경에서는 필요해상 고급 스피커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조금 오히려 안정적인 편의 측면이 외려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본격적인 스탠드 세팅을 해서 딱 자리를 잡아서 노는 세팅에서는 아무래도 상크기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